오마이갓 누구를 주야받고 멀보라를 잃었다고 멀보라를 잃었다고 어서오세요 오늘 하루는 안으로 아무거나 만일 없고 제발 이따 아래로 몸은 아치고 슬슬해 전혀 봤지만 알게 슬슬게 널 봐 내 말이 방심한 날마다 웃음 나타나는 미래에 지금 너로 빌려 또 뭘 말하는 애교 계속 또 뭘 말하는 애교 또 뭘 말하는 애교 이 파도에 난 언저래 근데 거기에 내가 왜 pup을까 난 솔직히 인식적으로 흔들끝 빠졌지 하트만큼은 타워뼈 고민을 하는 길을 가 갑자기 난 웃음이 얼굴을 보니 내가 여행을 원을 할래 그 눈물을 보려 흐흐흐흐 눈물을 안아 일을 가 렛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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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